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명의 공격수, 4명의 미디필더, 4명의 수비수. 그야말로 4-4-2 포메이션 아주 전통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전형은 수비 라인과 미디필더 라인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전전하는 최고의 미디필더 중 한 명이죠. 곱으로 막아내는군요. 김민재. 케빈 더블하이너의 코너킥. 그렇습니다. 2선과 공격 진영까지 넘나들...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슈팅 시도.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결정적 기회. 맨체스터 시티의 골입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태클 김민재. 잘 갖추고 있고, 테크닉과 또 골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아, 공을 잘 멈춰서 흘려가고 있는 상황. 자, 좋은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점수는 1대 0입니다. 전반전. 카마빈가. 다시 넘겨줍니다. 맨유의 공격. 프랭키더용.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아, 박스 안의 사고는 진짜 대형사고지요. 리플레이로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아, 긴장감이 넘치던 순간 페널티킥. 키퍼가 승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향 선택 좋았죠. 페널티킥 아주 잘 쳤죠. 크로스 키회. 야, 쳤습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반죽은 지금. 네, 바로 이거죠. 정확히 헤딩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그릴리쉬. 프랭키더용 공만지입니다. 가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로빙 패스로 속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골키퍼 막아. 한 방에 있는 균두환이에요. 프림퐁. 움직이는 도마메니에. 아, 패스 좋네요. 좋은 기회. 슛. 케인. 골대에 맞고 나가버리는군요.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도마메니에가 공 처리합니다. 두 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 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키퍼 잘 막아냅니다. 콜백을 빼줍니다. 네, 눈을 좀 뚫리는 장면이 많았죠. 데려야죠. 슛. 아, 라스트 미닛 동점골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빌드업합니다. 주심이 휘슬을 굴면서 경기 종료시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 결과는...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종률 때문에 보여줍니다. 성료OC기 그렇기 insan 좀 Download 겨우 성료 BC 생 том 적당한 Cris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